좋아요 구독 사실 3월의 시장이 굉장히 좀 우리가 혼란스러웠어요 월초에는 저 PBR이다 반도체다 해갖고 굉장히 좋게 흘러가다가 또 중간에는 또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증지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아 이거 진짜 우리 계속 투자해도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또 마지막에 반도체 FOMC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3월 증시의 특이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3월 증시에 거의 반 이상은 반도체가 끌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또 반은 바이오 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이 또 많이 문득 들거든요 근데 보통 바이오가 저는 그래요 3월부터 5월까지 거의 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이 안에 기술 수출에 대한 계약권이라든지 신약 모멘텀 그리고 임상 관련한 재료들이 워낙 또 많은 시기가 이렇게 겹쳐서 나오기도 하고 또 다음 달 4월 5일에서 10일이죠 미국 암학회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혹은 제약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끌고 갔을 가능성이 좀 높고 또 거기에 한 숟갈 더 얹혀준 게 저 PBR 밸류 프로그램이죠 밸류 프로그램까지 해서 이 3개가 어떻게 보면 증시를 거의 주도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코스피가 저도 화창분이랑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저는 한 2766포인트 선을 넘어서지 않는 한은 3000포인트가 좀 무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코스피가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잘 갔다가 거의 2760포인트 66포인트 사이에서 저항을 먹고 좀 한번 빠졌거든요 일단 이 라인대가 일단 돌파가 저는 좀 강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3월 증시 때 만약 이 라인 해당 라인을 돌파를 만약에 해준다 그럼 저는 일단 3000까지는 열려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만약 여기가 정말 강력한 저항이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기서 차이 매도를 엄청나게 많이 보는 구간이다면 저는 한 번 더 추세는 깨질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의 시장 그냥 수급 흐름이나 섹터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돌파할 가능성이 한 70%는 넘지 않을까 아 70%요 저는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또 화창분이랑 어떻게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은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주지 않을까 아 그러면 지금 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바이오, 저피비아 이런 산업군들이 증시의 자금을 싹 빨아들이면서 우리 이제 투자자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70%의 확률로 높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거의 가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70%면 이게 주식에서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저피비아리 좀 고민이 많습니다 3월 말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저피비아리 쪽이 주총이다, 배당락이다 하면서 사실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산업군들 중에서는 가장 발목을 잡아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70%의 확률로 지수가 뚫고 3천을 간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지금 사도 너무나도 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지수가 10%의 룸이 있으면 개별주는 15%, 20%, 많게는 30%도 노려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는 반도체, 바이오, 저피비아리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지금 반도체도 낮다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PBR주들도 한창 초반에 모멘텀이 붙고 나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좀 강하게 봤다가 한번 조정 나올 때 생각보다 조정폭이 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세가 꺾여가면서 조정폭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번 쉬어가는 모습, 눌림목을 현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는 저 PBR이 워낙 시총 대형주들 쪽에 많이 쏠려 있잖아요 자금이, 시총 대형주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 대비해서는 변동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위로나 아래로나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와 준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지수에도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테오젠, HLB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제가 오늘도 알테오젠을 보고하니까 그 위에서도 계속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수급이 끊이지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위로 올리려는 모습들만 놓고 봐서는 여기가 지금 고점이 아닌가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또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 워낙 또 지금 신고가를 쓰냐 마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4월 5일, 10일 사이 미국 아마케에서 주요 파이프라인 5개로 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럼 결국 지금 바이오 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일단은 주가가 상승 탄력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모멘텀을 일단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높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가 모멘텀의 힘이 부어서 상승력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스닥도 지수 레벨업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반도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일단은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3월이 주총,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총의 시즌이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은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또 긍정적인 시장 전망치를 예상을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 이런 이야기가 일단은 토대로 받쳐준다 하게 되면 무난하게 상단을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또 아직은 이게 밸류 프로그램이 옛날에 저희 일본 증시로 빗대어 봤을 때 일본 증시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했을 때 외국인이 믿질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일본, 밸류 프로그램 한다고 지수를 그렇게 많이 올리겠어? 라는 생각에 일본을 그냥 배제시키고 있었는데 너무 잘 가잖아요 신고가 랠리까지 쓰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뒷단에 국내까지는 한국까지도 지금 밸류 프로그램을 하겠다 딱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외국인이 일본에서 못다한 걸 한국에서 엄청나게 지금 자금을 넣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일본 쪽이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갔던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에 수급 개선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면 충분히 이 박스 상단을 돌파해줄 수 있는 레벨업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일단 저는 이 3대장이 일단은 수납면이 계속 돌아줄 가능성 높다고 봐요 근데 거기 안에 또 개별주로 최근에 또 초전도체 관련해서 또 테마를 입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개별 테마가 있는 기업들도 물론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개별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대비 저 PBR 관련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시가총액이 좀 꽤 높은 지수를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잡아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수납매가 꺾이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상단 충분히 문턱을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정리를 해보자면 아무거나 골라도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한 거거든요 다만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일부 모멘텀발로 올라간 종목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아마케 이후에 사실 모멘텀이 일부 소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롯뉴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구든을 좀 일부 조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 저 PBR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주로 유지가 되어 있고 아무래도 대형주다 보니까 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엔 추세가 꺾이지 않고 5월의 2차 세미나라든지 이런 흐름을 본다면 뭐 충분히 그 안에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거고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제 지수 상승을 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땐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3월 달은 앞서서 반도체가 증시를 주도하셨다라고 했어요 뭐 그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에 다 동의를 하실 거고 아 근데 이제 뭐 좀 경계감 뭐 낙관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사실 경계보다는 낙관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시지만 우리가 매매를 해보면 5월 달부터는 아 이게 수익 내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직한 마음으로 이게 그냥 방송용이 아니라 정말 투자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4월도 낙관적으로 봐도 괜찮아요 청소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저는 일단 4월까지는 그래도 무난하지 않을까 4월까지는 그래도 조심스럽게 물론 시장이 계속 위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올라갔다가 또 꼬꾸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4월 한 달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네 저점을 올릴 가능성은 조금은 저는 높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의 기조 그냥 수급 개선 부분들만 놓고 봐도 일단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 수급이 많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일단 지금 계속해서 정부 측에서도 다양한 정부 정책 부분들 지수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 부분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 쪽에 대해서도 지금 시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저 pbr 이거 저 pbr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다 근데 추세가 꺾이지 않으니까 나도 한번 매수해봐야지 하면서 이렇게 자금이 지금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런 자금이 들어와 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보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4월 총선까지도 일단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 총선이 저는 오히려 재료 소멸이라기보다는 재료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정부 정책 부분들이 계속 뒷받침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 시장을 끌어내릴만한 글로벌적인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FMC도 긍정적으로 넘긴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4월 증시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 좀 역발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갔어요 반도체가 굉장히 잘 갔는데 잘 간 부분들은 1월 2월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반도체 수출 회복세가 잘 나오는데 이걸 이제 역발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 이게 재료 소멸로 접근되지 않을까 재료 소멸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 2월 대비 3월 수출이 크게 안 나오면 오히려 반도체 쪽이 한 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풍향계인 마이크론을 봤을 때는 그런 확률이 적어버리는데요 그렇죠 그런 확률이 적는데 사실 저는 일단은 한 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금 포트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지수가 이렇게 잘 올라가는데 수익을 못 보는 것은 작년에 물려있는 뭐 2차전지도 있었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전지도 있고 그때 당시에 뭔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워낙 어디서든 2차전지 좋다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았고요 근데 지수는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냅두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손을 못 대는 정도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막 신나게 지금 불교경하고 있고 막 수익 내고 있고 시장 지수 이렇게 막 잘 가고 있는데 내 조목은 안 가고 그러니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죠 루트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신용을 당길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정말로 현금성 자산 현금을 빌려가지고 매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너무 잘 가고 지금 추세가 안 꺾이니까 반도체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라는 생각에 또 뛰어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는 개인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한 번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올라가는 말에 탑승을 할 게 아니라 일단은 올라갔다가 한 번 걸어가는 구간에서 탑승을 하는 게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증시 격언에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지 않는다 라는 명언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 게 아닌 거죠 아 이렇게 버려라 그렇죠 저는 그거는 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기업들은 많이 올라간 애들 그리고 많은 거리량이 지금 실리고 대금이 실리고 있는 애들 그러면 그런 애들을 보통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 그런 거 잘 안 따진단 말이에요 그냥 막 수급 들어오고 올라가니까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한 번에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반도체 수출 회복이 일단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역발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고 하게 되면 한 번은 재료가 좀 소멸되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한 번 눌림이 나올 거고 그 눌림목을 저는 좀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봉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말처럼 일단은 내가 기다렸는데 이게 눌리지 않고 가요 그럼 제 게 아닌 거죠 다른 종목을 봐야 된다 저는 오히려 다른 종목을 봐야 된다는데 이걸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높은 종목만 바라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실 지금 저는 주시장에 거의 3천 개가 넘는 종목들이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제가 물어본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굳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SK하이미스도 있을 거고 한미반도치 이스페타시스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만 너무 보고 있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 외쪽에 또 소재따 장비 딴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 오히려 지금의 밸류를 부각을 못 받고 쉬어가는 애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애들을 오히려 저는 우회를 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잡아야지 오히려 지금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애들이 더 잘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애들에서 한 차례 차익 매물이 크게 나온다면 그건 또 내가 대응 못하면 물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시장이 물려 있는데 다른 기업들이 너무 잘 가서 시장이 또 잘 가요 그러면 내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데 이건 왜 이렇게 잘 가 이런 현상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 반복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차전지 때 이미 경험을 하셨을 거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을 두 번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반도체가 만약에 좋다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으면 오히려 지금의 주가가 좀 쉬어가고 있고 모멘텀이 있고 실적이 뒷밤치되는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저는 분할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취지로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진짜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약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계속 높은 종목군들로 올라가게 되면 그쪽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포모 현상 오고 아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으로 막 뛰어들게 되는데 그 높은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 대응을 잘 하시면 너무나도 다행이지만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승하는 종목도 과거의 차트를 조금만 획일을 해보면 그 굉장히 막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잘 가던 엔비디아도 횡비비아라고 그런 별명이 있었어요 횡보를 너무 많이 해갖고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보세요 요번에 올라가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쉬어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